여기 어디예요? 가자, 련아. 여기 개가 있다. 농장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혈액 이용하세요.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제니예요. 제니요? 왜, 왜, 왜요? 제니가?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제니 뭐야? 그게 며칠 전에 제가 길에서 큰 광고파를 봤어요. 다은이랑 느낌이 비슷한 어떤 여성분이 있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니 씨더라고요. 블랙핑크 제니 씨. 사진을 찍어서 다은이한테 보냈죠. 제니는 당연히 다은이가 훨씬 예쁘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나서. 뭔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제작진들도 한 발 빼네요. 제작진도 사실은 저걸 다 온팡 뒤집어 쓸 이유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엄마가 예뻐, 제니가. 엄마, 엄마가 더 예쁘잖아. 얘인아, 엄마가 더 예쁘지? 자, 수고기 동시 마질기 체험 나왔습니다. 놔드릴게요. 일반적인 깍두기는 정사각형으로 써는데요. 네. 보통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엄마가 먼저 써주는 모습 보여줄까? 네. 중식도인데 쓸 수 있겠어? 우와. 좀 불안한데요? 도비인가요? 예인아, 엄마 좀 봐.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엄마. 엄마, 엄마 못 보겠어.